네, 근데 영어 수행이 아니고 영어 수행이 아니고 영어 수행이 있는데 여기 좋지? 여기 좋아요. 영어 전용 교실. 여기가 제일 좋아. 아, 여기 영어 수행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보내주신 애들 수업 중 낯선 행동 그거 보고 혼자 많이 웃었네 중딩이들 못 말려 중딩이들은 세계적으로 못 말려요 더군다나 중2 애들은 예측도 안 되고 시험 보는데 출장교사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귀여운 것들 3시 14분인데 시작할까요? 네 명함 혹시 안 들리는데 명함 명함 명함에 여기 ICT SONG 이거를 카톡 아이디 애들한테 나눠주는 명함 명함 카톡 아이디가 ICT SONG인데 교과로 이렇게 카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볍게 질문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지금 카톡방이 단톡방이 생겨서 여기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과목 알려주시면 제가 과목 톡방으로 이렇게 초대를 할게요 날로 먹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니까 서로 뭐 얼굴도 몰라도 그냥 뭐 정보 뭐 있어요 그럼 독서 지도록이 필요한데 어떻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한 시간 이내로 이런 정보들이 가볍게 올라와요 그래서 영어과는 뭐 꽤 많이 여기 일단 저장할게요 부장님 저장했습니다 네 네 네 바탕화면 저장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아 다운로드 솔더요 제가 스트레칭을 좀 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낯선 행동이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낯선 행동이 똑같아요 제가 엊그제 제주도 오름중학교라는데 강의가 네 거기는 이제 놀래길 가려고 1박 2일로 그냥 갔다 왔어요 뭐 인도 보고 꽁도 따고 그것도 파주 강원도 근데 전국이 우리나라 전국이 다 똑같아요 심지어 급별로 유치원도 똑같아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애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혹행위했다고 지금 막 엄마가 고소하고 그럼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도 크게 다르잖아요 교수님들이 미치겠다는 거야 애들이 그럼 이게 거의 공통적이란 얘기거든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또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그게 또 아니에요 전세계적으로 그래 낯설다 그래서 낯선 행동이 아니네요 안 읽은 행동이 처음에 문제행동이라고 그렇게 강의를 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뭐 다 녹화 좀 되고 있어요 됐어요? 네 언제 안 눌렀는데 빨간색 내가 아까 눌렀는데 아 눌렀어요 아까 눌렀어요 아 누르셨구나 아이고 목 안 잘리죠 내 쪽 약간 잘리다가 말라 됐어 좀 아까 근데 안 괜찮나요 그냥 들어가요 자꾸 목이 잘려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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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 됐어요 딱 멀리가 이러는구나 아 그렇구나 제가 가고 있으면 내가 제가 가고 있어요 저 뒤에 요거 이제 녹화해가지고 그냥 바로 유튜브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주도 선생님이나 강원도 선생님이나 저기 휴전 선생님 거의 근무하는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대학교수나 다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교시에 원래 맞선행동 예방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좀 깊은 얘기를 하게 돼요 자꾸자꾸 그러니까 아이들 행동 속에 그 무엇이 이 아이들로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느냐 이런 이렇게 돼서 아예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낯선행동을 예방하는 데 있잖아요 그쵸? 낯선행동을 어떻게 예방하냐 그러면 수업 중에 낯선행동 저 종이 접어가지고 던지고 아니 준빙이들 개념 없어가지고 영어 교과실 끊고 수업 끝나고 나가면 벌써 바닥에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래서 거꾸로 한번 수업 이야기 수업 이야기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애들이 낯선행동을 할까 그런 얘기를 한번 그래서 낯선행동 예방하기 위한 수업 방법 그다음에 학급 운영 방법 요즘 애들 자꾸 이제 선생님들 이기적이다 따돌린다 여자애들 되게 뒤딴 많이 하죠 여자애들이 왜 뒤딴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애들도 많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여자들의 뒷담과 따돌린 금제가 또 전국적으로 어려워 이것도 근데 그러면 여자애들은 또 왜 그러냐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이해 자체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힘겨우냐면 체벌이라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은 그동안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나와야 막 손바닥 이러면 됐어 근데 지금은 손바닥도 못 때리잖아요 그래서 저 어 네 수업 저기 상품은 제가 드립니다 상품은 이런 상품 컵쌤이 있는 상품이에요 이건 뭘까요? 진짜 조금 아파 눈이 밑절 눈이 밑절 지우개 여기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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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이 담임선생님이 다 사줬단 말이에요 레인벨 써가지고 자기 주변 청소하고 끝 그렇지 자기 주변 자기가 쓰고 청소 자체가 없다 응 저건 좀 더 커보여는데 아 요건 없는데 커져 네 어디 가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어디 가면 다 있을까요? 다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학독비 10만원인가 20만원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쓰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쓰시면 청소감독 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하는 게 없어요 그런 상품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업 내기부터 당장에 네 여기부터 얘기하면 돼요 선생님 여기 앉아서 요거 좀 내리는 거 좀 해주실래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서 제가 자꾸 영상 속에 사라져가지고 네 터치하는 다음 화면은 이게요? 네 해보세요 어? 어이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정도로 대박인가요 몰라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 이 90 우리가 98년 정도에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보면 98년 정도에 우리 선배 교사들이 엄청나게 명퇴했던 거 아세요? 네 그 당시 50대 선생님들이 학을 띄어서 도망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명퇴되셨어요 그때 왜 그랬냐 그때 우리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당시에 뭐 총리가 뭐 무슨 무슨 뭐 뭐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가 붕괴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98년 그 시기에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교실이 붕괴 뉴욕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전 세계가 교육이 붕괴됐다고 한 거예요 학교 붕괴 그래서 산례학자들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 현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한 게 아하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바로 디지털 세대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름을 채웠어요 그 애들이 80년생들입니다 정확하게 80년대 생부터 이제 얘네들이 80년대 중반에 전자기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애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94년도부터 애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뭐 이상해 애들이 옛날 같지 않아 완전히 달라진 그런데 디지털 기기에 속성이 있어요 양방향 소통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생득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어떤 공간에 있어서 자기가 그냥 멍하니 있으면 뭐한다 인베이지 열을 받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그래서 이게 심지어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디지털 디지털 캤셀 애들이 알아서 열을 받은 지고 서 이렇게 해서 좋으네요. 여기 영상 한편을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사회에서 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ADHD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ADHD, ADD. 이거는 이제 Attention Deficit Disorder. 그래서 주의력 결핍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얘네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개념을 내려주기를 EOE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나 Engaging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Engaging. 열 받아서 분노를 터뜨린 세대다. 여기 보면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가 전통적인 방식의 밑에 거.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불허 시간입니다. Williams, not here. Ziegler, not here. Okay. Today we're going to look at conjugation of pronominal verbs in the past tense. 동사 과거의 언급. La conjugaison des verpronominales au passé composé. In the affirmative and the negative. So I'll give you the affirmative. Je vous donne l'alternative. 그리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이에요. DIGITAL A TV가 종전해. 사실은 이런 식의 수업에 대학교 때 저희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Okay. 그렇죠? 3시간짜리 강의를 이렇게 해도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강다 하고 들었어. 그런데 지금 얘네들 보세요. Anybody? 연기 들으면 굉장히 잘하죠. I'll give this one for you. Je ne me suis pas levé. So the affirmative was je me suis levé. And the negative was what was it? 잠깐만 정리해 주실래요? 지금 이 행동이 아까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모아주신 글고 수업시간에 딴 짓을 때 운동장 내다보고 이런 것들. 이거하고 과연 얼마나 달라요? 우리들은 교사들은 애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조는 현상이 살아졌어요. 얼마나. 애들이 졸지 않아요. 그냥 자. 근데 왜 잔다고 묻잖아요. 그럼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답이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들은 왜 애들이 잔다고 보냐? 이래서 잔다고 봐요. 뭘까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온. 애들이 이래서 잔다고 생각해요. 초성 퀴즈. 무기력. 정답입니다. 맞추세요. 역시. 역시. 역시 무기력한 시간인데 이걸 맞추셨네요. 교사들은 무기력해서 잔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하거나 게임 중독돼서 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학교하는 애들한테 숙소가 됐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많냐? 많대. 왜 잔다고 해요. 재미없어서 잔다고 해요. 애들이. 그걸 좀.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대학 때 교수들이 이렇게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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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복수전공에서 영업과를, job 정공이 아니라 J외국을 불어를 했어야 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셔요. 세 시간짜리를 했잖아요. 그죠? ㅎㅎ. 첫 학기에 감엌하시잖아요. 이게 디지털 레이케 Glen ki 부가 왜 그렇게 이게 자신이 나를 당신의 수업에서 뭔가 하도록 안해주면 애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열받아 있는 모습. 이렇게. OK. Engage me or engage. 나를 포함시켜줄. 그런데 이 말이 공자님 말씀이었다는 말이에요. 말로 하면 잊어버릴 것이요. 보여주면 기억할 것이요. 참여시키면 이해할 것이다. 공자님이 한 말씀. 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이게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한 말이고요.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Engage me. 그러면 나를 수업에 참여시키면. 그러면 enhance me. enhance me. 고양되다. 요이 대신에 A-A-E. 고양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처음에 강사로 시작한 게 수업 ICT 활용 수업인데 ICT 화려한 ICT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교과서를 체험하도록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이게 이게 공룡 멸종 단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숙제를 아무거나 니네들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요. 범위만 나눠줘요. 교과서가 이렇게 있으면 교과서를 시험범위 쪽수를 나눠줍니다. 보통 뭐 몇십 쪽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 숫자에 따라서 두 쪽씩 주든지 세 쪽씩 주든지 네 쪽씩 주든지 나눠줘요. 분양을 해줘다 그리고 예시를 보여준 다음에 니들들 반대로 표현을 해봐라 교과서요. 단어나 문장이나 만화 잘 그리면 되는 교과서를 만화를 편집차량으로 가령 소설책의 어떤 한 챕터를 니가 만화를 구성하자. 이 수행평가는 제 역사는 유일무이한 수행평가입니다. 내가 선생님 여기 단어가 하나 숨어있지 롱 이게 수행평가 5점짜리예요. 미술실기 수행에도 이거 한 30, 40점은 되겠다. 뭘 숨겼어 그랬더니 에이 선생님 찾아보시라니까. E, X, T, I, N, C, T 이것도 인용이 T를 물고 있어. 그 다음에 R처럼 I, O, N 그래서 Extinction, 열정이라. 이 단원의 키워드가 공룡단원의 키워드가 열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 Extinction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버거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딱 실판에다가 얘가 수행평가로 해온 걸 여기다 붙여놓으니까. 이거 모르는 나는 아이는 자양고 애들이 아니야. 들어오면 매시간마다 매시간 이걸 한 번씩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 이거는 이게 작년부터 했던 타이퍼 글자를 디자인화하는 거 타이퍼그래피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조예요. 저 아이가 이걸 해냈어. 그런데 미데를 안 갔어 얘는. 그런데 이 자체가 재밌대요. 고 업 위로 위로 가닥 올라가닥 이런 식으로 대단한 시각학습자고 이렇게 해봐요. 그런데 실제로 원조는 이거예요. 이게 숙녀 중 2학년 6반의 아이들. 고은이라고. 이고은이라는 애인데 고은이라는 애가 하도 애가 수업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애예요. 얘가. 그런데 만화 그리는 실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이것 좀 그려달라고 하면서 얘 때문에 제가 새 인생을 봤어요. 그래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니네들이 각자가 뭔가 체험을 해서 친구들에게 그 경험을 나눠라 이거예요. 이때 생긴 거예요. 교과서를 경험하고 너만의 유니크 웨이. 독특한 방법. 얘가 당시에 담임선생님 말씀으로 600명 중에 597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규에서 꼴찌에서 셋진대요. 그런 게 만화는 이렇게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었다면 얘는 정규 몇 등? 얘는 정규 1등 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그러니까 얘가 그때 제가 이런 사람. 유니크. 너만. 너 만화 잘 그리면 만화. 운동 잘하면 운동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친구들과 나눠라. 제가 이제 이런 학습법, 이런 수업법을 그때 알아내고 그때 이후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니네들이 해라요. 이거는 시각 학습자들이죠. 이건 교과서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에딘버러 이만하게 3, 4cm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굳이 이렇게 그려와요. 5점이야. 5점 이게.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무기력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아이도 무기력했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눈동자도 잘 안 움직여. 그런데 왜? 당신들이 나를 아냐 이거야. 이 아이들이 절대 무기력할 수가 없는 게 왜냐?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요. 무기력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쓰는 거야. 이 무기력, 그 신경정신과에서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실도 안 가요. 귀찮아서. 그 정도 돼야 이제 무기력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는 님들에게 무기력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4교시에 나오신다. 무기력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삶에 열의가 있는 거야. 그 학교 급식이 맛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6교시에 나와요. 6교시에 나오는 것도 대단한 삶의 열의가 있는 거야. 친구도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확실히 낫네. 자살은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6교시대도 학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 자살 안 해요. 그러니까 6교시에 오고 7교시에 오고 학교 와서 아각되고 이런 애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걔네들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죠? 교직이 그래. 여태까지 교직이. 그 뒷부분에 이분들과 싸우다가 아무런 그 한 연말에 생활기록백 적어줄 아무런 없는 애들이 있어. 10등부터 20등까지. 걔네들은 생활기록백으로 써줄 말이 없어. 그래서 수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아이가 일어날 거예요. 10등에서 20등 아이가. 그런데 나름 무언가 하는 게 있어. 잘하는 게. 얘는 이게 빌게이츠 단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거는 남녀평등 단원에서 교과서 없는 그림이 이게. 지금은 요즘 남자들 육아유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과서에 없는 단어 그림인데 상상해가지고 가사노동에 찌들은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리얼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체험하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가르치지 말아야 돼. 가르침 짜증 내야 돼. 왜냐. 인강이 다 있어. 국어, 인강이 다 있어. 우리는 영어, 영어인데 영어가 우리 학교 교과서 채택한 학교가 1%도 안 돼요. 전국에. 그런데도 인강이 있어. 3,000원 있는 아이따운 아가씨가 나와서 쫙 사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업시간에 산장님한테 꾸질한 거 하다 가면서 이런 걸 싫어하는 거지. 그런데 이야기가 미술과라는 게 저한테 졸업하고 대학을 갔다가 1년 다니다가 제가 자기에게는 미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서 겨울받고 선생님이 열차 열차에서 저에게 미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보따리장 사자는 이렇게 다 갖고 다녀. 잘 된 작품이니까. 그래 너는 내가 추천해 줄 수 있다. 왜? 갖고 있으니까. 수행평가가 다양하다는 게 앞으로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를 이룰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뭐냐. 다양한 수용이죠. 제가 생활기록부에 당시에 적어준 게 있고 그래서 추천서를 열어주세요. 추천서. 그러니까 추천서는 뭐냐면 추천서의 신뢰성이 이 문장 속에 95% 이상이 그냥 팩트예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런 수행을 하였고 기말에 이런 수행하였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남녀평등단원에서는 단원의 핵심 주제를 가사노동에 찌들어하는 남자의 얼굴을 표현함으로써 너무했다. 아, 이제 저는 추천서가 딱 한 문장에 따라서 미학생은 미술학도로서 기학과에 적절한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 문장만큼. 이게 또 마중을 또 해주는 거죠. 애들이 우와 수행 열심히 하면 송선생님은 뒤로 있는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학급 규칙은 이건 두 번째 시간에 쭉 내려가세요. 쭉 나오는 거예요. 수업 얘기. 네, 이거. 수업을, 수업을 좀 이게 애들한테 볼거리가 있는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칩을 구글에서 학습자료, 재미난 학습자료를 얻는 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빠져 나오셔서, 저 탭 눌러서 구글, 구글에 좀 가르세요. 여기 가보기.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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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교과서 안 하시죠. 교과서가 있긴 한데. 있긴 한데 별로 없죠. 네, 네. 선생님은 무슨 말이에요? 국어. 국어. 지금 배우는 단어는. 지금. 갑자기 생각해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원래. 제가 안 나입니다. 교수님은. 그건 네. 선주민과. 선주민과. 아니야, 그건 배웠고. 선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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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구글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과 이주민 학습지를 찾는데 학습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억으로 찾을 때 양쪽에서 겹다운 펼 찍는 거예요. 겹다운 펼. 연산자 이름은 우리 머리 아파. 그냥 얘들아 억으로 찾을 땐 겹다운 펼 찍을 찾아가 이런 겁니다. 지금 교과서가 내년이 끝이죠. 헐. 아니, 나보다 더 몰라. 휴직하고 있는 나보다. 아유, 잤나. 겹다운 펼 찍어보세요. 양쪽에. 겹다운 펼. 그래요? 네. 교과서가 내년의 끝입니다. 후년의 새 교과서에서.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정말. 7차 교육과정. 내년에 바뀐다고요? 내년에 교과서 심사하고. 후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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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습자료가 가장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선주민과 이주민이 더불어. 제목 자체가 선주민과 이주민이죠. 책 제목이. 선주민은 어디쯤이냐. 선주민은 어디쯤이냐. 선주민과 이주민은 어디쯤이냐. 우리가 민족으로 쌓고 다니고 다문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이주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선주민인데. 오케이. 이주민한테만 교육시키고 하지 말고. 선주민이라는 노력을 많이 해서.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 영상 한편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선주민과 이주민이. 저는 복원이에요. 복원 아 네. 성교육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영원. 요즘 가르치는 감탄한 제목이. 에브리 리더 에포트 카운트. 에브리? 리더 에포트 카운트. 에브리 리더. 모든 작은 에포트 카운트다 이거지. 에브리 리더 에포트. 선생님은 구본내네요. 에브리 리더 에포트. 에브리 리더 에포트. 에브리 리더 에포트. 아킹. 상용치. 중요하다. 구급지용. 구급지용. 이건 두 번째 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브리 리더 에포트 카운트가 이렇게 많아서. 기쁜 반면에. 전 세계의 자료가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또 과잉정 거죠. 이럴 때는 여기 두 번째 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구로 검색할 땐 어떻게라. 손가락 두 개 들어보세요. 딸랑딸랑 시작. 딸랑딸랑. 다시 한번 시작. 딸랑딸랑. 어구로 검색할 땐 항상 양쪽에 곁감으로 찍어. 그래야 두 번째는 이게 영어든 뭐든 하려간에 외국 사람이 만든 자료는 나는 단다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생님이 만든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죠. 이럴 때 언어를 선택하면 돼요. 언어를 한국으로 선택하면 돼요. 한국으로 선택하면 돼요. 영어 정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성된 정보를 얻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계예요. 그렇죠. 여기서 검색도구 검색도구에서 모든 언어 있잖아요. 이게 다시 모든 언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한국의 정보 이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은. 물론 심화 학습 자료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어를 선택하고 다 봅니다. 그리고 PDF 파일부터 YBM 책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도 지도한 정도가 나와 있을 것 같고 에브리리트 앱 카운트 등과 수업준비 도움. 이럴 때 검색하실 때 co.kr은 그냥 검어 가시면 돼요. co.kr은 회사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로그인해라 뭐했나 이렇게 하니까 그거 없어도 아마 지금 벌써 4년째 지금 들어 이 교과서가 4년째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만들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우리 도가서 여기 동영상을 요즘 거꾸로 교실이라 해가지고 동영상 디딤 영상 만드는 이게 인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우창 상당히 우려졌는데 대한민국 교사들이 영상까지 만들 그런 여유가 있어. 난 그거 참 쾌이적인데 근데 방법이 있다. 여기 동영상을 누르면 이건 별로 많지 않네요. 여기 지금 4개가 있는 4개. 4개의 영상이 있어. 애들한테 이거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굳이 그걸 내가 만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 이 학생에 있는 너무 학원에서 뭘 아 네 스피도가 서서 2가지 이랬습니다 억으로 검색할 때 어떻게 하시나 아웃득 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료를 얻으려면 1월을 검색하는 거 세 번째는 2 구글 검색을 전체를 가져서 여기서 요 중에서 파워포인트 내가 당장 연구 수업을 해야 돼 아니면 교생선생님이 오셨어 교생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써서 교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도교사도 뭔가 도와줘야 되잖아 이럴 때 파워포인트만 골라서 검색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지 제가 바로 그 생각했던 거야 구글이 하도 족집 개첩을 검색하니까 여기 뒤에다 ppt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ppt라고 확장자가 ppt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기 한 칸 띄고 ppt라고 한 번 해 주세요 진짜로 ppt가 별로 없네 이 교과서 별로 책 많이 체크한 게 아닌가 봐 전첩 교과서는 그러고서 보니까 검색 도구 한 번 눌러 주실래요 검색 도구 모든 별명은 한국어로 말고 더보기 여기서 제가 구글에서 선생님은 감옥이 국어에요 선생님도 국어 국어 선생님은 감옥이 기술 기술 제목 단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기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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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니까 떨어지는 기계요소로 검색해 주세요 기계요소 여기다가 이때 구글이 검색하는 방법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파일 유형을 파일 타입이라고 땡땡하고 ppt라고 검색하면 정확하게 ppt만 검색해 주세요 파일 타입 콜롬 ppt 파일 타입 붙이시고 빈칸 없이 이게 문법이라서 말하자면 이게 문법입니다 구글이 검색하는 문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ppt만 나오죠 올해 내년은 검색하면 바보예요 다 있어 전국의 교사들이 산뜻 만들어서 그냥 그게 올려놨는데 검색하면 바보예요 거기서 폴리텍 대학 금성출판사 지학사 기계요소 좀 어려운 거 여기 바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제가 안 하고 가정 어려운 애들 알바 시켜요 USB 하나 주고 이거 이런 식으로 검색해 그래서 당장에 생활이 어려운 애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여할 수 물론 묘하게 그게 이제 걔를 그거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잘 해서 그러면 걔는 선생님한테 용돈 받는 건 안 받지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공부 저절로 되죠 이거 양수인 거예요 걔 용돈 벌지 이거 산뜻이다 나는 자료 얻지 걔는 또 공부도 하지 저는 제 수첩에 담임할 때 늘 수급자 대상 수급자 차상의 애들 그 애들 뭔가 늘 갖고 있어요 적절한 명분으로 알바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렵지도 않은 명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하면 다녀 그러면 어 여기서 한 복습합니다 첫 번째 어그루 검색할 때 어떻게 한다 양쪽에 업다운드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선생님이 만든 어떤 자료를 검색할 때 어떤 언어로 한국어로 검색한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만 검색할 때 어떻게 해라 땡땡 PPT야 땡땡 PPT 땡땡 PPT 이거 빈칸 떨어지면 안 돼요 문법이야 이거는 제가 들여다본 거예요 구글은 도대체 어떻게 검색하나 봤더니 이렇게 검색해 그러고 나서 제가 2010년인가 아차산을 갔다가 2월달에 봄방학 때 어슬렁거리다가 봄방학 때 만세를 불렀어 야 그러면 플래시도 검색할 수 있게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가 이게 역동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네 애들이 뿅 미디어들 이러다 좀 있으면 다 또 자 그 과정에 약해 플래시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잠길을 아 왜 만세를 불렀어 플래시의 확장자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플래시의 확장자가 무엇일까요 아이스트레이를 선물해 주시겠어요 S를 시작해 S SWF 오 정답입니다 아 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말씀 좋습니다 이게 플래시니까 SWF고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카톡 단톡 단톡방에 7천명의 선생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온갖 3월 되면 온갖 자료를 다 찾아 근데 독서지도록을 찾는다는 거예요 독서지도록 뭐 연구부에서 뭐 독서음악이 하나 자 그러면 독서지도록은 어떻게 찾으면 됐나 구글에서 다 있어 다 진짜 한번 손님 찾아봐 주세요 구글에서 독서지도록 그러면 이 부장의 부관 선생님은 우리 부장은 천재인 줄 알아요 별로 열심히 일하는 거 같지 않은데 다 갖다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부장의 부관 선생님은 우리 부장은 천재인 줄 알아요 저는 별로 열심히 일하는 거 같지 않은데 뭐 좀 그러면 다 갖다내요 그러면 이거는 창의적인 게 아니라 편집이 그렇죠 맞죠 자료 받아서 네 여기다 기계에서 빼버리고 독서지도록 그러니까 유능한 록 독서지도록이라고 안하나 보다 이름이 네 또 이름을 독서지도록이라고 안하나 겹단표 빼죠 뭐라고 뭐라고 우리 동네에서 그걸 독서지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독서상황기록부라 독서기록부 기록부라 기록부 아 학교생활기록부 독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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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기 독서기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는 아이들 낯선 행동 영상 보셨잖아요 근데 낯선 행동하는데 이유이 있다 왜 디지털 세대는 혼자만 선생님 혼자만 끌고 가면 화가 나도 나아있는 것이 지금 아이들의 정상인 거예요 낯선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수업을 해야 될 텐데